운도 좋지만 건강이 나쁘면 운 필요 없습니다. 건강? 건강이 최고의 운?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대운의 시간입니다. 대운하면은 왜 이렇게 대운이 들어온다, 대운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운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운하면 모든 일이 다 좋고 잘 될 줄만 알고 있는 게 착각 속에서 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대운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 못 살 사람 하나도 없다. 대운만 믿고 살다가는. 그러면은 10년이라는 대운이 오는 기간 동안 내가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노력 그것도 노력 없이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물론 운이 안 좋은 사람보다 뭔가가 슬슬 풀려갈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시작을 할 때 시작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시작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주에 따라서 다 다르게도 들어와요. 어딘지 모르게 대운이 들어온 운기가 좋았을 때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도 있고 또 일이 생각지도 않게 안 풀릴 것 같았는데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들어올 때마다 물론 낫습니다. 그런데 우움만 아니고 내가 인과관계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운이 들어와서 일은 뭐 계약도 잘 되고 막 다 해요. 아 나 올해 대운 돌아 떠더니 뭐가 잘 돼. 그런데 직원들한테 못 하면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과연 그 사업을 잘 돼서 벌어들인 돈이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운이라는 자체도 운기가 들어오면 물론 좋아요. 좋지만 하는 일도 잘 풀리겠지만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한테는 대운이 있었나요? 제가 3대 걸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너무나 손님도 많고 일도 많고 이거는 내가 안 좋은 운기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그렇게 좋은 운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운기가 그때가 대운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도 오기 전에. 아 저요? 아 저는 매년이 대운이에요. 매년 대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근데 대운 오는 건 좋지만 한 가지 더 저는 거기에 덧붙이고 싶으면 운도 좋지만 건강이 나쁘면 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운을 받아 먹기 위해서는 건강. 건강이 최고의 운. 좋은 운은 시작 전에 벌써 딱 시작점에서부터 뭔가가 틀려져요. 그거는 딱 10대 운에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은 좋은 운 나쁜 운 안 좋은 운 이게 시작점에서 물론 바뀌어서 들어온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뭐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 근데 왜 일반인들이 그걸 잘 아까 첫째 질문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점에서 운기가 조금 들어오면은 시작부터 뭔가가 잘 풀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올 거예요. 뭔가 다르다? 네. 그런 느낌에서 벌써 아 내가 운기가 좀 튀어가구나. 그냥 그럴 때마다 매년 그냥 대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속 편하고 열심히 내가 갖고 가다 보면은 내가 몇 년 정도에는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때가 대운이라고 생각하시고 살면 난 제일 편할 것 같아. 꼭 대운만 기다리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